네 전통의 느낌 떡 빵도 팔긴 하지만 전통 간식 그리고 차도 커피는 좀 지향하고 우리 차로 지을 느낌이니까 그 가게 이름도 조금 이제 한글로 된 이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토너 앤 립밤 걸고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우리 청취자님들이 의료인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박복경씨가 브래드 나르샤 브래드 나르샤 박복경씨 드립니다 유옥준님도 브래드 앤 라이스 보내주셨고요 정재훈님 봉주르 재떡소 봉주르 정재훈씨 드립니다 최교훈님 전우통그빵 드립니다 7599님도 떡그빵 드립니다 최용재씨 전통적인 느낌으로 코뚜루주르 코뚜루주레 4811님 요즘 갱갱갱 유행이니까 빵빵빵 빵빵빵 4811님 드립니다 김성영씨도 아 이게 뭐 좀 주물주물을만 주무르 주무르 까지도 만나봤습니다 8453님 전통적인 우리 느낌이 있는 8453님 르세라빵 르세라빵 2498님 시간이 딱 뭐야 이거는 뭐지 새로운 결이네 2498님 시간이 딱 드립니다 아 이거 그 막걸리나 느낌이구나 김정민씨 장범준 버전으로 에이 브랫 보내주셨구요 오 요거 좋은데 정지음씨 오 엔빵 어떤 모임이어도 와서 빵을 파는데 여기는 또 계산도 엔빵 정지음씨 드립니다 0103님 브레드나르레드레드 보내주셨구요 정준호씨 요것도 좋은데 파티쉐 출신이니까 파티 쉐 쉐 드립니다 분들이ี่ 제맛 뷰븐